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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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어우, 먼저, 먼저. 어우, 먼저, 먼저. 파이! 지금 제가 딱 군대로 갔어요. 하아... 놀랍죠? 진짜, 진짜. 이번 하루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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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우와! 나이스! 눈빛, 눈빛 살아있어, 눈빛 살아있어. 선생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요. 나이. 나이. 내 나이 묻지. 나이 묻지. 역시. 아직 아직. 아 너무 내려갔다. 너무 내려갔죠. 8점. 8점 같아. 나이 좋아. 정훈이가 아까 몇 점이었어. 내가 몇 점이었지? 오우. 그러니까 지금 3.5점. 31.25점. 현재 1점을 쏘게 되면 타이고요. 0점을 쏘게 되면 재정원 선수가 우리 팀이 일단 에이스로 우리 동네 양봉단은 이제 재정원 체제로 움직이게 됩니다. 10점 한번 가자. 좀만 올리면 되겠죠? 그렇죠. 저거 사야, 진짜. 2점 사야, 믿고. 빡즙 넘어도 이제 예능이죠. 예능적으로부터. 그렇죠. 승훈이 오빠가 또 예능을 아니까. 아, 2점. 아, 2점 빠졌습니다. 아, 2점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내서. 같이 파. 어차피 할 수 있으니까. 자, 3점에 2점은 에이스로 이수관. 37점을 기록했어요. 효종이 할 거잖아. 아, 아. 갖다 꼬자니, 꼬자. 효종이 형이랑 나랑 효종이가 할 거 아니야. 2점 1점이라고? 저요? 어. 16점. 꼬자. 예. 꼬자. 예. 예. 선배가 가는데 그걸 딱 보고 있어. 똑바로 꼬자. 예. KBS.